2023년 4월 24일 오늘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8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8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 형제 레위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레위는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재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레위는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오.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와 직무와 재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너와 내 아들들은 재단과 휘장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 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아멘. 한 주간에 세상에서의 삶을 시작하는 월요일 새벽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의 인도를 따라 복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주일 예배를 함께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복이십니다. 우리는 복을 소유한 복의 사람임을 기억하는 가운데 이 복을 이번 한 주간도 흘려보내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요즘 계속해서 새벽 시간을 통해서 민숙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방금 읽은 말씀인 민숙이 18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들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한 차례 폭풍과도 같은 엄청난 시련이 지나갔습니다. 고단과 다단과 아비란 그리고 그들을 지지하는 이스라엘 총회에 속한 지도자 250명이 하나의 당을 이루어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죠. 그들이 반기를 든 이유는 왜 우리가 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언약 백성인데 모세와 아론만 지도자로서의 일을 해야 하느냐 이와 같은 주장을 펴면서 많은 세를 규합하고 모세와 아론에 대항하면서 반기를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사나님은 분명하게 모세와 아론의 손을 들어주시면서 반역한 고라당을 무섭도록 심판하셨습니다. 다단과 아비란 그리고 그의 재산과 모든 것들은 한순간에 땅이 갈라지면서 갈라진 땅 안으로 삼켜 들어가게 만드셨죠. 그리고 고라와 총회 지도자 250명은 그때 회막에 있었고 그들이 다른 불, 불이한 불을 가지고 붙여서 온 향로를 들고 있을 때 여우와의 불이 그들에게 임해서 그들을 삼켜서 한순간에 그들은 죽임을 당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께서 정하신 질서에 반기를 들면서 도전한 무리들을 대적하셨고 심판하셨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야 했지만 또다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갑작스럽게 연병을 일으키셔서 그들을 죽게 만드셨습니다. 만 4천명 이상이 이 연병으로 갑작스럽게 죽임을 당했는데 하나님은 이 일을 갑작스럽게 행하셨고 모세와 아론도 놀라서 회중으로 들어가서 그들에게 향을 피우면서 또 하나님 옆에 중보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의 기도를 들으시고 연병을 그치게 하셔서 그나마 그 정도만 죽임을 당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가운데서 각 지파의 지휘관들로 열두 명의 지휘관들을 다 모으시고 나올 때에 지팡이를 하나씩 들고 나오게 하셨습니다. 레위 지파에 속한 아론도 여기에 속해서 아론의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 옆에 나왔죠.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게 하셨습니다. 지팡이라는 것은 생명력이 없습니다. 짚고 다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명력이 없는 죽은 나무에 불과한데 죽은 나무에서 어떻게 싹이 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열두 개의 지팡이 가운데 유독 아론의 지팡이에게만 싹이 나게 하셔서 모든 백성들로 이것을 기념물로 삼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가 아론이라는 것 당신의 제사를 담당할 사람으로 아론을 택하셨다는 것을 온 백성들 가운데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질서를 세우시는 이유는 아론과 모세가 백성들보다 유독 특별하게 또 뛰어난 인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질서 있게 이끌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묵상하는 본문에서 하나님은 아론을 부르십니다. 아론은 레위지파에 속한 대제사장이고 그런 의미에서 레위지파의 지도자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제 하나님의 회막을 섬기고 또 제사의 업무를 담당할 레위지파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있으셔서 아론을 부르시는 거예요. 반영을 일으킨 고라는 레위인이었습니다. 그의 불만은 왜 나도 레위인이고 아론도 레위인인데 아론의 집만 제사장의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가 나와 내 집 또한 제사장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이와 같은 이유를 들어서 반영을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차제에 레위인과 또 레위에 속한 레위인에 속한 제사장의 업무를 담당하는 아론의 집에 레위인과 제사장의 업무의 경계를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각자의 고요한 일을 잘 감당하라는 교훈의 메시지를 담아서 레위인은 또 제사장은 그들은 어떤 일을 해야 하고 어떤 관계를 가져야 하는가를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레위인은 하나님의 회막 전반을 섬깁니다. 한마디로 제사장이 제사할 때 그 업무를 잘 협조해서 돕도록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회막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에서 하시는 일은 백성들의 제사를 받으시고 백성들과 교제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백성들과 교제하는 것을 제사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백성들은 거룩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직접 백성들을 만날 때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압도되어서 살아남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과 유연한 교통을 갖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레위인을 택하셨고 특별히 레위인 가운데서 아론의 집안을 택하셔서 제사장의 일을 맡기셨던 것입니다. 결국 레위인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해야 하는 그 일이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회막 전반의 일을 섬기는 그런 일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제사장 또한 백성들을 대신해서 직접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일들을 해야 했던 것이죠.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의 회막은 그 안에 성소가 있고 성소 안에 지성소가 있는 것입니다. 레위인은 성소 앞까지만 모든 기구와 물건들을 만지고 섬기고 돌보는 일을 해야 했던 것이고 성소 이후부터는 제사장이 모든 기구를 관리하면서 그 일들을 감당해야 했던 것입니다. 명확하게 하나님은 레위인이 해야 할 일 그들이 맡은 직무 그리고 제사장이 맡는 일들을 구분해서 경계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서로의 경계를 지키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협력하는 모습을 가져야 했습니다. 각자 고요한 일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임해야 했지만 왜 자신에게 그 일이 주어진 것인지 그리고 그걸 통해 목표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알아야 했던 것이고 그래서 서로서로 경계 안에서 자기 일을 감당하지만 이 일들이 궁극적으로 어떤 선한 일들을 이루게 되는 것인가를 기억하면서 제사장과 레위인은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협력하는 그런 관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이 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자신의 일을 감당해야 했던 거죠. 그렇기에 선물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행하는 모습이 저들 가운데에 필요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와 같은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오늘도 두 가지 정도를 함께 생각해 보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다 같이 본문 가운데서 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오.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묵상하는 본문은 특별히 모세가 아닌 아론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아론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동안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실 때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먼저 듣게 하셨고 모세가 아론과 온 회중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셨는데 이번에는 아론을 부르셔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 이유는 레위지파를 총괄하고 이끌어가는 인물로 하나님이 아론을 지목하여 세우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열두지파 가운데 레위지파를 택하셨어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세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누구나 다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백성을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레위인을 택하셔서 레위인을 중보자 삼으셔서 하나님 백성들과 하나님이 서로 교통하시고 교제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레위인들로 하여금 일반인들처럼 기업을 주지 않고 하나님 당신께서 레위인의 기업이 되어주셨던 것입니다. 레위인은 회막을 섬겨요. 그리고 회막에서 이루어져야 할 백성과 하나님과의 교제를 대신하는 사람들로 제사장이 레위인들 가운데서 세워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인과 제사장은 서로서로 협력하고 섬기는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레위인도 궁극적으로 제사를 섬기는 것이고 제사장들도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그런 사람인 것이죠. 모두가 다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각기 다른 직분을 맡은 것이고 이 직분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직분을 맡기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기억하는 가운데 자신의 직분에 충성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악하고 또 연약하고 부족해서 나에게 맡겨진 직분보다는 다른 사람이 맡은 직분이 더 그럴싸하여 보이고 더 멋있어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그의 일을 내가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고라가 그와 같은 마음을 가졌던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모세가 반기를 들고 나오는 고라를 향해서 한 책망의 이야기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네가 맡은 일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느냐 이야기했던 거예요. 고라 또한 레위인으로서 그에게 맡겨진 직분이 있었던 것이고 이 직분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대단히 귀한 일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위인 고라는 제사장이 아니라고 제사장의 직분이 훨씬 더 고귀하고 귀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가운데 나도 그 일을 해야겠다. 왜 아론의 가문만 그 일을 해야 하는가? 라고 반기를 들었던 것입니다. 이곳이 하나님 앞에서 질서를 허물어뜨리는 악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맞는 직분을 허락해 주셨어요. 직분은 계급이 아닙니다. 어떤 직분을 맡은 사람은 높은 사람이고 또 어떤 직분을 맡은 사람은 더 아랫사람이고 이런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의 교회에는 모두가 다 직분자이지 그 직분이 결코 계급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서로 존중해 주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가정에서 각자에게 남편이라는 아내라는 자녀라는 직분을 허락해 주셨다면 이 모든 직분을 맡은 가정에서의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은 서로서로 협력하고 존중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천국의 아름다운 이상들을 가정 안에서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여러 가지 직분을 허락하셨다면 이 직분을 맡은 사람들은 이걸 계급이라고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가운데 내가 이 일을 잘 감당할 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받으셔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는 인식을 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그와 같은 모습이 있어야 할 줄로 믿어요. 하나님 나라에는 직분이 있는 것이지 수직적인 계급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나에게 허락하신 직분에 최선을 다하며 또한 다른 사람의 직분과 나의 직분이 하나가 되어서 서로 협력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주께서 허락하신 직분에 최선을 다하는 복된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름으로 추건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묵상하기를 바라는데요. 오늘 본문 가운데서 7절 말씀 마지막 절인 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와 내 아들들은 재단과 휘장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에게 선물로 주었은 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아멘. 함께 읽은 이 7절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단어가 있다면 그건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을 직분으로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선물은 받으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찬하님을 찬양하면서 감사함으로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 이건 선물이에요. 왜 나에게 이런 직분을 맡겨주셨는가. 저 사람에게는 저런 직분을 맡겨주셨고 나에게는 이런 직분을 맡겨주셨는데 왜 나에게만 이런 일들을 맡기시는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또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선물임을 기억해 하는 것입니다. 선물은 사랑해서 주는 것입니다. 선물을 통해서 나에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해야 하는 거예요. 직분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맡기신 선물임을 기억하는 가운데 선물을 받은 사람이 마땅히 나타내야 할 반응이 감사와 찬양임을 기억하는 가운데 오늘도 감사와 찬양으로 맡겨진 직분에 충성스럽게 임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땅을 선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선물에 대한 감사가 크면 더 열심히 충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는 가운데 그 선물을 묵상하면서 선물 주신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오늘도 감사와 기쁨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오늘 수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로 하는데요. 하나님 오늘도 선물을 받은 사람으로서 감사와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소서. 서로서로 협력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셨소서.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또한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영역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바라요. 이번 한 주간도 연약한 환우들을 기억하시고 치유하여 주셨소서. 열방과 세계 가운데 부금증과 하시는 성교사님들 기억하시며 그들 사회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셨소서. 방황하며 고민하는 자들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길을 열어주셨소서. 여러가지 중보할 영역들을 위해 기도하신 이후에 각자 개인적인 기도정원까지 기도하시다가 일상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